천서방 충청도 한 작은 마을에 천서방이라는 사람이 가난하지만 아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서방 안에 밀양떼기 몸이 약해 딸 하나만 낳고는 그만 단산을 하게 되었죠. 늘 아들 하나 두는 게 소원이었던 천서방은 건넌마을 어떤 과부와 바람을 피다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다 그만 출혈이 심해 서른 살 젊은 나이에 요조라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혼의 자식인 빗덩어리를 안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밀양떼기 갓난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누구래요? 응 미안하네. 사실은 이 아이도 내 피부칠하네. 아들 자식 하나 보고 싶어서. 밀양떼기는 그 아이를 보며 한참을 흐느기더니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 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또 딸이라 좀 아쉽구만요. 첫째 딸 이름이 순심이었고 데리고 온 자식은 정심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착한 밀양떼기는 몸이 약해 수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집저집 저떡량을 다니며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옷을 입혀도 친딸 순심이보다 더 좋은 옷을 해 입혔고 맛있는 것 하나도 먼저 정심이에게 먹였습니다. 그걸 아는 동네 사람들은 밀양떼기를 모두 칭찬했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 착한 순심이도 배다른 동생 정심이를 친동생 이상 보살펴 주었죠. 그렇게 울고 떼를 써도 다 받아주고 작은 몸에 정심이를 얻고 키우다시피 하였습니다. 어느덧 순심이가 홍기가 차 시집갈 때는 정심이를 안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심이도 나이가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이쁘진 않아도 힘이 세서 곧잘 천서방 하는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녁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빨래를 하던 여편네들이 쓸데없는 입방아를 찍고 있었습니다. 정심이는 그 얘기를 듣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깜짝 놀란 복내 여편네들이 일제히 뒤돌아보니 정심이가 울면서 새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째 우리 얘기를 다 들었나보네 집으로 돌아온 정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량떼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고 방문도 꽁꽁 잠가 놓았습니다. 정심아 밥 먹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그날 밤 정심이는 자기 짐을 싸서는 정처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 정심이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량떼기는 정심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정심이를 닮은 여자만 있다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갔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딸보다 더 친딸처럼 키운 정심이건만 미량떼기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세월은 소아놓은 화살처럼 퀵하고 지나 강산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미량떼기는 정심이를 매일 밤 그리워하다 약한 몸에 화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천서방은 몇 년째 중풍이 들어 입은 돌아가고 걷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시집 장가도 못 간 순심이 동생들이 날품을 하여 그나마 겨우 목구멍에 풀칠만 했으며 포리 고개에는 촉은 목피로 허기를 달랠 때도 많았습니다. 순심이도 딸 하나만 낳고는 남편이 병에 걸려 씨름씨름 알다가 요절하였고 혼자 삭바느질을 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꼭 몇 푼씩 모아 한 달에 한 번 닭 한 마리라도 사서 집에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순심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심이가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옆집 사는 수원댁에게 인사를 갔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순심아 내 동생 있지 정심이라고 예 아주머니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장날 장터에 갔다 새로 생긴 주막이 있다 해서 가보니 얼마 전에 내 동생 정심이를 꼭 닮은 여자가 주인이라고 앉아 있더라는 거야 신수가 좋아 보였다는구나 순심이는 순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동생 정심이가 아니었습니까? 정말이요? 정심이가 맞대요? 순심이는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해 보니 그동안 조금 늙기는 했어도 동생 정심이가 맞습니다. 정심아! 주막객들과 웃고 떠들던 정심이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데 정심아! 나야 순심이 언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려서 그렇게 업고 키우던 정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늘하게 한 번 쳐다보고는 툭 내뱉습니다. 응, 언니 왔어? 순심이는 너무도 쌀쌀 맞은 정심이의 태도에 깜짝 놀랐죠. 언니, 나 지금 손님하고 얘기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와. 멍한 표정으로 서있던 순심이는 너무나 바뀐 정심이를 보고 놀라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많은 돈을 벌어 이곳에 주막을 차리고 어린 기둥 서방까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병안이 위독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더니 각혈까지 합니다. 하지만 의원을 부를 돈이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다 정심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심아, 나 언니야. 지금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셔. 너도 어렵겠지만 약값이 없으니 내가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정심이는 짜증을 내며 언니, 내가 돈을 어디다 싸놓은 줄 알아? 얼굴 보자마자 돈 얘기나 하고. 그래 정심아, 미안해. 그런데 너무 급해서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우선 백량만 빌려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곧 갚을 테니. 그러면 언니 딸 염분이 있지? 걔를 나한테 보내 돈 갚을 때까지 여기서 심부름이나 시키게. 순심이는 순간 가슴에서 불이 올라왔지만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염분이는 정심의 주막에서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심부름이지 거의 종처럼 다루었죠. 새벽부터 발레에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니 푸어 아궁이 앞에 앉아서 매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염분이란 이름이 있음에도 언제나 인연 저년으로 불우곤 했습니다. 순심이는 펄펄 내리는 눈물을 맞으며 달려온 딸의 손등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애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켰는지 손등이 터져서 풍풍 부어 있던 것입니다. 주막에 도착한 순심이에게 차갑게 쏘아붙이는 정심이 언니 돈 갚을 날이 넘었는데 떼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원금 100량에 장례이자로 해서 50량 합계 150량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러자 순심이가 볼멘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정심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버지는 너한테도 아버지야. 아버지는 개뿔? 그리고 내 딸까지 너한테 볼모로 맡겨놓고 내가 떼어먹을 것 같니? 너무하는구나 정심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돈은 꼭 갚을 테니 걱정 마라. 순심이는 정심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심이 돌아가자 연분이를 적치기 시작합니다. 야 인연아. 니엠이한테 뭐라 했길래 저리 와서 지랄이야. 그러며 부지깽이로 연분의 등줄기를 세게 내리칩니다. 이모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연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울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눈물 뚝 안 그칠래. 그리고 어디서 이모야 이모가. 이제부터 주인님이라고 뭘로 알았어? 16살 연분이는 정심이를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연분이는 정심의 주막에서 악몽같은 인연을 더 보냈습니다. 주막은 정심의 화려한 입당과 수환이 좋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정심의 어린 기둥 서방놈은 매일 돈을 훔쳐 기방과 노름에 푹 빠져 있었죠. 술장사도 술장사지만 가끔 객지선님이 여자를 찾을 때면 정심이가 해우값으로 다섯냥을 받고 몸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가재잡고 도랑치는 벽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만석군 부자의 외동 아들인 유초시가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는 일찍 혼례를 지루었으나 아내와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주막에 올 때면 가끔 연분이는 이런저런 세상살이 얘기를 하며 술상대가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연분이는 평소에 어떤 손님이 불러도 자리에 앉지 않지만 유초시는 예외였습니다. 늘 점잖고 절대 술에 취해도 실수하는 법이 없었죠. 그러며 고박고박 연분이를 부를 때 연분아가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서 술을 좀 마셨는지 조금 취한 듯합니다. 여보시오 주모 잠깐 와보시오. 정심이 반갑게 다가가더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아양을 떱니다. 유초시님, 오늘 어찌 저까지 불러주십니까요? 그러자 유초시가 돈 주머니를 정심에게 내밀었습니다. 에그머니, 이게 뭐래요? 돈 주머니를 열어보자 50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웬 돈이에요? 오늘 밤 해우값이요. 갑자기 정심이가 반색을 하며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요? 얼른 들어가 계십시오. 저도 곧 뒷물점하고 뒤따라 들어갈 테니. 평소 받는 해우값보다 10배나 더 받으니 이게 웬 땡이냐 싶었습니다. 아니, 아니. 주모 말고. 연분이요, 연분이. 그러자 빈정이 상한 듯 갑자기 인상을 쓰더니 연분이요? 그래, 연분이를 불러달란 말이요. 정심이는 어쨌든 돈 욕심이 나서 연분이에게 가서 풍명스럽게 내뱉습니다. 야, 이년아. 얼른 부엌에 가서 목간이나 하고 오너라. 왜요? 글쎄 하라면 하지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얼른 해. 연분이는 시키는 대로 정갈하게 목간을 맞췄습니다. 너 얼른 들어가서 유초씨 좀 모시거라. 이모. 연분이가 울먹이며 주춤거리자 등을 밀어 유초씨가 있는 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딱이 울자 연분이가 옴매무새를 고치며 방에서 나옵니다. 힐끔 쳐다보던 정심이가 얼른 아침 준비하지 않고 뭐하냐. 그러자 지금까지의 연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모. 내 해욱값 이천냥 내놓아요.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이천냥이라니. 너 실성을 했구나. 그러며 연분이가 더욱 강한 어조로 힘을 주어 말했죠. 주모. 내 이름은 인연이 아니고 연분이라고요. 알겠어요? 아이고매. 전현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없네. 동네 사람들 인연 하는 짓 좀 보소. 정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연분이의 머리를 잡아끌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연분이가 먼저 가슴을 밀쳐버렸습니다. 정심이는 뒤로 벌러덩 자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인연이 사람 죽이네 사람 죽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 나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저 인간이 벌을 받는구만. 누구 한 사람도 정심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원에 가서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그러자 정심이는 연분이가 느닷없이 큰 돈을 달라고 하더니만 자기를 밀쳐서 허리를 다쳤다고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하지만 연분이는 침착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심이가 말을 끊으며 기어들자 사또가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그 입을 놀리면 조사 없이네 너를 크게 벌주겠노라. 알겠느냐. 자라목처럼 목을 쑥 집어넣는 정심이. 그래 다시 말해보라. 예사또 나으리. 그래서 급기야 저를 주막 손님에게 몸을 팔게까지 하였사옵니다. 그게 참말이더냐. 정심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라면 넌 내 친족에게 원하지 않는 매춘 행위까지 시켰으므로 그 형량이 작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 여자를 포박하여 곤장 오십 대를 치고 한양 의금부로 압송토로 가라. 그리고 화대로 받은 이천량에 위자료 천량을 더해 삼천량을 저 저자에게 지급토로 가라. 알겠느냐. 그러자 정심이는. 통곡을 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마침 순심이와 유초시가 봉헌을 찾았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줘요. 조카야 나 좀 살려줘라. 물구러미. 정심을 바라보던 순심이가 사또께 간청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감히 바라올건데 한 번의 실수라 여기옵시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연분이도 사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선처를 바랬죠. 사또는 깊이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정심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냐 알았다. 죄인은 듣거라. 내 너를 어미 다스려야 마땅하나. 내 언니와 조카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겠노라. 어찌 한 애비의 씨로 만들어졌거늘. 이리도 다르단 말이냐.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 우애있게 살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나으리. 잘 살겠습니다요. 순심이와 딸 연분이. 연분이는 정심이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유초시와 사또가 서로 바라보더니 웃으며 찡긋 눈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초시가 연분이의 사연을 알고 사또에게 간청하여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제 유초시는 연분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심이는 언니와 조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병든 아버지께도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연분이는 그 뒤 만석군 호래비 유초시와 가시보시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걸쭉한 약장수의 목소리가 쩌롱쩌롱 울립니다. 5일장이 열린 충북 제천의 장날입니다.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구경 나온 사람으로 발디딜 틈도 없이 빼고 갑니다. 자, 비단사 가세요. 중국 왕서빵이 몰래 빼놓은 최상품을 쌍갑세원을 제천장에서만 팔고 있으니 어서 업어가시구랴. 장사꾼들의 허풍은 언제나 여전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애들부터 얼음까지 빙 둘러앉아 뭔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바위 좌판이 열린 것입니다. 원래 야바위란 것이 십전을 걸고 한 양을 따가라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보는 사람 눈을 속여 만만하게 생각하게 하고 돈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야바위꾼이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왜냐, 같은 패거리가 바람을 잡기 위해 돈을 따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야바위꾼이 겨우 십여세 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나이점목은 노련한 사기꾼이 하기 마련인데 어린아이가 하니 더 만만해 보입니다. 자, 어르신들, 형님들. 오늘 돈 따가는 날입니다요. 십점만 걸면 한 양을 드립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요? 다들 걸어보세요. 옆 동네 김서방 아저씨는 이걸로 돈 따서 밭도 샀답니다. 어서들 거세요. 어린 녀석의 입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야바위는 넓은 판자에 하얀 무명촌을 덮고 그 위를 초로 발라 매끌매끌하게 하여 종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개의 종지 안에 있는 헝곡 골물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자, 돌아갑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잘 골라보세요. 돌아갑니다. 그러며 소년이 세 개의 종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잘 이거냐 저거냐 말씀하시고 눈이 식히는 곳에 걸면 됩니다요. 몇 번을 돌리고 나자 앞에 앉은 남자가 50전을 세 번째 종지에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게 모두 맞다며 한 마디씩 거듭니다. 그려 세 번째가 맞아. 낙심한 소년이 종지를 열자 아니나 다를까 골무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와하며 탄성을 지르자 낙심한 소년이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자, 50전 거셨으니 다섯냥 나갑니다요. 돈을 받아든 남자는 신이 났는지 어서 다시 돌리라고 합니다. 같은 패거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합니다. 그때 소년이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 돈 많이 따가시라고 골무 대신 엽전을 넣겠습니다. 더 쉽겠죠? 그러자 모두 쌈짓돈에 손이 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쟁그랑 쟁그랑하며 종지를 교차시키기 시작합니다. 아까 돈을 땄던 남자가 가운데 종지에 돈을 걸었습니다. 맞아, 맞아. 가운데요.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50전씩 남자를 따라 같은 곳에 걸어봅니다. 자, 이제 엽니다요. 모두 확신에 차 있는 듯 어서 열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깝니다. 그런데 종지를 까자 있어야 될 엽전이 안 보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여기 들어있네요. 하며 첫 번째 종지를 까니 그 안에 엽전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아하는 탄식어린 한숨을 내쉽니다. 분명히 가운데가 맞는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잘 보십시오. 빠르게 돌리지도 않습니다. 쟁그렁 쟁그렁 소리가 나며 움직이니 눈에 다 보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돈을 걸어봅니다. 세 번째 종지가 틀림없구먼. 그려마저 내 눈으로 확실히 봤구먼. 많은 돈이 세 번째 종지 앞에 사입니다. 소년이 너스레를 떨어봅니다. 이번에 지가 잃으면 집에 갈 노자도 없는디 큰일 났네요. 자, 깝니다요. 그러며 종지를 열자 또 모두 탄식을 합니다. 없습니다. 뭐요? 분명히 그게 맞는데. 이거 사기 아니요? 모두 소년에게 한마디씩 해댑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보십시오. 제가 어디 다른 곳에 숨겼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기라니요. 섭합니다요.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똑바로 잘 보시면 누워서 코 푸는 것보다 쉽습니다요. 그때였습니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구경하고 있던 총각이 과감하게 세 번째에 한 명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또 거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틀렸어. 고기가 아니라니께. 그려 첫 번째요. 내가 틀림없이 봤다니께.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각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야, 어서 까부지 그려. 소년이 낙담한 표정으로 세 번째를 깠습니다. 여디 없이 엽전이 들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와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세 번째였지? 분명 첫 번째였는데. 소년은 굳게 입을 닦고는 말없이 열량을 내주었습니다. 말이 없어진 소년이 다시 종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총각이 다섯 양을 가운데 종지에 걸었습니다. 순간 소년이 울상이 됩니다. 모두 흥미진진한 이 상황을 침을 꼴딱 삼키며 바라봅니다. 어여까봐. 할 수 없이 종지를 까니 역시 엽전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와하며 커다란 탄성을 질렀습니다. 소년은 손을 벌벌 떨면서 오십냥을 건네줍니다. 자, 얼른 돌려봐. 이번엔 오십냥을 다 걸어버릴 테니께. 그러자 소년이 야바위판을 급하게 접어버립니다. 왜 그만오게? 소년은 짐을 다 챙긴 후 처음 돈을 땄던 남자와 도망치듯 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옹천장에 또 야바위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돈을 땄는지 얼굴에 희색이 만면합니다. 저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종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 못 따가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요. 그러나 역시 꽝이었습니다. 소년이 함박 웃음을 지으며 돈을 쓸어 담는데 저기서 그때 그 총각이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는 것입니다. 소년은 재빨리 역전으로 하던 것을 골무로 바꾸었습니다. 잠시 후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 종각이 소년을 보고 시익 웃습니다. 다시 시작된 야바위 소년은 골무가 뜬 종지를 번개처럼 재빠르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꽤 어려워 보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총각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운데 종지에 열량을 겁니다. 모두 깜짝 놀랍니다. 몇 전도 아니고 열량을 한 번에 다 걸다니 게다가 가운데 종지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년은 그야말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넋이 빠진 모습으로 청년을 바라보던 소년이 빨리 열어보라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미겨 가운데 종지를 열었습니다. 엽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총각의 어깨를 흔들어대며 탄성을 지릅니다. 이번에 또 백량이다. 소년은 할 수 없이 있는 돈을 다 털어내니 딴 돈에 본전을 다 합쳐도 70량이 전부였습니다. 사정사정하여 70량을 주고 다시 판을 접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원망의 눈처리로 총각을 노려보며 장을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그 뒤로 어떤 장에도 그 야마의 소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천 저작거리 초입에 대장깐이 하나 있는데 아침부터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주인 영감은 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모루에 얹어놓고 작은 망치로 두들기며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15,6세의 젊은 총각이 땀을 뻘뻘 흘리며 틀 안에 쇳물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얼굴입니다. 몸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는데 얼굴은 그대로 몇 해 전 제천 장터에서 야마의를 하던 소년이 틀림없습니다. 야마의를 그만두고 노름방에서 심부름을 해주며 개평을 얻어먹고 지내다 이곳 대장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쇳물을 녹이고 형태를 다듬더니 멀쩡한 무쇠의 냄비를 하나 뚝딱 만들어냅니다. 제법 손에 익은 솜씨였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아침부터 몸치장에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 대장깐에서 일할 때는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쉬는 날에는 깨끗이 목간을 하고 머리는 끈으로 잘 동려매고 잘 사는 집 도령과 같이 복근에 전복을 입고 가죽 신발까지 신으니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령입니다. 그 차림을 하고는 장터가 설 때마다 그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닙니다. 시장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뭘 하는지 봉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매우 바쁩니다. 이튿날 다시 대장장이가 된 강산이는 화덕에 불을 지피고 쇳물을 녹여붓고는 다시 끄집어내어 망치로 황쾅 두들겨 댑니다.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새참때가 되어 모두들 쉬고 있는데 강산이는 쉬지 않고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강산아 뭐하냐? 좀 쉬지 않고 아닙니다요. 옷 좀 하나 만들 게 있어서요. 강산이는 조그만 쇳조각을 달구고 다듬고 다시 당금질을 하며 작고 예리한 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강산아 그걸 만들어서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강산이는 옷 속에 재빨리 숨기며 아니에요. 그냥 연습삼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 녀석 참 웃기는 놈일세. 저리 작은 칼을 만들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며칠 후 다시 장이 섰습니다. 강산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잣집 도령처럼 옷을 입고 장털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잣집 마님이나 처녀처럼 보이는 사람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싹 한 부잣집 안방마님 곁을 다가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어? 누구요? 왜 이러시오? 그러며 돌아보다 강산이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터에서 야바위를 할 때 돈을 다 따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강산이는 거칠게 그의 손을 내치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그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나하고 무슨 원수라도 졌어? 그러자 그는 강산이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끌려와 자세히 보니 그가 승복을 입은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나쁜 강산이는 그를 향해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날 괴롭히시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자 그가 한 손으로 강산의 우돗을 제끼더니 조끼 안에 있던 각종 장신구들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호박 노리개부터 옥으로 만든 단추 그리고 엽전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냐? 소매에 숨겨놓은 그 칼을 꺼내라고 고통을 집니다. 강산이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태에 보안이 봉봉했습니다. 아니 스님은 어찌 내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알았단 말이오. 내 손이 보통 빠른 게 아닌데. 내 놈이 대장간에서 질 좋은 쇠를 녹여 만든 그 작은 칼로 멀쩡한 도련님 행세를 하면서 부녀자에게 접근하여 예리한 칼로 한복에 달려있는 고급 장신구를 순식간에 잘라내는 걸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아니 저와 원수지간이라도 됩니까? 어찌 이리 제가 하는 일마다 회방을 놓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없고 갈키가 걸려있습니다. 보거라! 사실은 나도 노름과 못된 짓을 하고 다니던 정말 쓰레기 파라코였다. 그러다 노름방에서 속임수를 쓰다 임자를 잘못 만나 내 손이 잘리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싶어 노름을 그만두었는데 다시 또 몸이 근질근질하니 빠른 손놀림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소매치기를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장신구를 훔치던 중 단속 나온 의금부 관리에게 잡혀 이쪽 손가락마저 다 잘리게 되었다. 그러며 나머지 손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불계로 입문하여 지금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살고 있느니라. 너를 보니 마치 나를 보는 듯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느니라. 그러니 너도 이제 그런 못된 짓은 다 청산하고 나와 절로 가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며 지내자꾸나.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강산이는 스님의 손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국엔 나도 일이 될 게 뻔하다. 그리 될 바엔 차라리 멀쩡할 때 그간의 나쁜 짓을 참회하고 불자가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 생각한 강산이는 스님을 따라 경상도 해인사로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절 주변을 청소하고 열심히 연물도 외웠습니다. 제법 태도도 어른스러워져 많은 대갓집 부인들이 강산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합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산이가 밤늦은 시간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스님이 탄식같은 한숨을 내쉽니다. 강산이가 방으로 돌아간 후 바위 틈을 파보자 엄청난 폐물과 장신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절 입구에 커다랗게 방이 붙었습니다. 불자님들, 이곳 해인사에서 잃어버린 장신구와 폐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산이는 넋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악! 하는 커다란 비명소리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강산이는 벨감을 쪼개던 도끼로 자신의 한 손을 잘라내었던 것입니다. 흔히 오성대감으로 불리는 임진왜란 때의 이름난 재상, 이항복이라는 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항복은 조선시대 2조판서, 예문관 대재학,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었습니다. 1556년에 태어나 1618년에 사망했습니다. 15583년에 사가 독서를 했고, 이의의 추천으로 홍문관과 예문관의 정유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1589년 정여림 모반 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평랑공신 3등에 높은 데였으며, 임진왜란이 나자 선조와 왕비를 호종했고, 세자의 분조를 보필하여 군무를 맡았으며, 능란한 외교 솜씨로 명예원군 파병과 양국 사이의 여러 문제를 조정했습니다. 임목대비 폐의를 반대하다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항복 소년의 바로 옆집은 대장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아도 대장장이가 나시나 호미를 치게 되면, 끄트머리 새가 툭 잘라지곤 하였죠. 하지만 영감은 자투리에 대해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어린 항복은 노인이 내버린 쇳조각을 주워다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반 제면에 상놈의 것을 손으로 집어오기도 창피한 노릇이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가랭이를 튼 개구멍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앉아서 노는 채 하면서 쇳조각을 항문에 끼어 가져오곤 하였습니다. 대장장이 영감이 힐끗 보니 옆집 양반댁 아이가 와서는 매양 그짓을 하자 한 번은 항복이의 깊은 속도 모르고 골탕 먹일 심산으로 식지도 않은 뜨거운 쇳조각을 내버려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항복이가 멈칫멈칫 뒷걸음질을 쳐서 쇳조각을 항문에 끼려다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그만 항문을 대고 만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속으로 좋아하라고 웃어댔습니다. 항복이는 통증 때문에 닷새를 변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구구정한 모습으로 항복이가 살구를 들고 나와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장난삼아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도련님, 거 나도 살구 한 개 주시구려. 눈 꼭 감고 입을 딱 벌리면 하나 주지. 항복이는 그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것을 집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에이, 태태. 이거 똥 아니야? 흥! 양반을 골려주는 영감은 똥을 먹어야 해. 그런데 어린 항복이 예측한 대로 이 대장장이 노인은 점점 재료가 소진되고 살림이 궁핍해지더니 극기야 가게를 남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우두커니 처만히 대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집의 종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양반댁에서 잠깐 오라는 종가를 전했습니다. 항문에 쇳조각을 끼어가던 개구장인은 이제 의젓한 도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시게, 사실 난 영감이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네. 그렇게 사소하다고 자투리 쇳조각을 마구 내버렸지 않았나.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지금 얼마만큼 쌓인 줄 아는가? 그래서 내가 양반 체면에 집어올 수는 없고 하여 늘 항문에 끼어다 모은 것이 두독이나 되네. 그것은 애당초 영감의 것이야. 이제 몽땅 내어 줄 터이니 다시 영업을 계속하게. 앞으로는 부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해서 늙음하게 고생을 면하도록 하게나. 그저 황송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뜨거운 것을 던져버렸네요. 그거야, 내가 살구로 되갚지 않았나? 다시 대장간을 되찾은 노인은 어리지만 현명한 항복이의 말을 가슴에 새겨서 부지런히 일하고 사소한 물건 하나 더 아껴 써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합니다.